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탄만 오지게 해대다가 욕 오지게 먹고 도망간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개가 너무 심하게 짖어서 제 결혼에 자꾸 방해가 되는데 그냥 상대로 싹둑 잘라버리면 되겠죠? 언제 결혼할 때 반려견이 걸린 똘이 될까요? 그냥 좀 너무 심란해서 글써봐요. 저희 엄마가 평소 외출할 때 강아지를 놓고 나가시는데 이게 분리불안이 심해서 되게 많이 짖어요. 그러다보니까 옆집에서 자꾸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 찾아와가지고 크게 뭐라고 한대요. 몇 달 전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들인데 부부 두 사람 모두 낮에는 일을 아예 안하는건지 하루가 멀드하게 막 돌아가면서 오지게 뭐라고 하는거에요. 결국 이 일로 저희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그 옆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아니 죄송은 됐으니까 제발 개 좀 안 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얼음장같은 표정으로 딱 잘라말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더는 안되겠다 이러면서 니가 데리고 왔으니까 결혼할때도 니가 데리고 가라 이럽니다. 참고로 남친과는 내년 3월쯤에 결혼할 예정이구요. 100% 확정은 아니고 그때쯤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강아지 데려가고 싶다 했더니 어림없대요. 우리가 키우기에는 무리야 나 안되는거 알잖아 이러면서 절대 안된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키워 안돼 이렇게 우기기도 어렵구요. 또 그렇다고 저희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 생활도 있으니까 무리고 무엇보다 저희 집 근처엔 얘를 맡길만한 애견카페도 없어요. 그래서 저 말고는 앞으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결혼할 때 억지로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거죠. 이렇게 하면 혹시 결혼생활에 걸린돌이 될까요? 현재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지금 이딴게 질문이야? 상대가 싫어하면 당연히 걸린돌이지. 이걸 물어봐야 아는거냐구요. 그리고 뭐? 그냥 억지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미친거 아니야? 2번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긴 뭘 데려가? 강요하지마요. 그리고 이럴 시간 있으면 훈련을 시키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그런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거 열심히 찾아보고 꽂힐 노력은 아예 안하나 봅니다. 3번 이거 완전 민폐덩어리네? 감당도 못할 짐승을 왜 키우고 그래? 이웃이랑 니네 엄마는 도대체 뭔 죄냐? 니가 훈련을 하든 아니면 단독으로 가든 그렇게 해야지 뭔 짓거리야? 4번 지금 상태 보니까 그 강아지 어딜 가서든 계속 짓게 될텐데 결혼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겁니까? 그거 아니면 또 데려가도 지질텐데 말이죠. 이건 무슨 민폐라고? 전문 훈련사한테 맡겨서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결을 봐야지 그냥 딸랑 장수만 바꾸면 끝나는거야? 그리고 뭘 억지로 데려가? 그 남자는 뭐 죄졌어요? 5번 너는 내가 봤을 때 염치도 개념도 없는 그냥 위선자야 아니 니가 바로 그 강아지 엄마 아니냐? 맞잖아 니가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니 자식을 떼어놓고 결혼하겠다는거야? 결혼은 포기하더라도 니 새끼는 니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지 6번 저기요 말 똑바로 하세요 이거는 남의 이거는 님이 아니라 님 남편과 신혼집 그리고 이웃들에게 걸린돌이 되는거에요 강아지 훈련소나 애견카페에 보내보세요 없답니다 키울 자격도 안되면서 분양은 왜 받은걸까? 평소 산책은 제대로 시켜주냐? 불쌍하지도 않냐고 니네 이웃을 탓하지 말고 니 행동이나 다시 돌아봐라 9번 아이고 글 보니까 애초에 강아지를 쓴이가 입양해가지고 데려온거네 정말 가족처럼 오랜 시간을 같이 한 강아지였다면 쓴이 엄마 힘들어도 저런 매장한 소리 절대 못하죠 자기 새끼니까 파양을 하든 시골로 보내든 니가 알아서 하시고 내가 원래 이런 말 안하거든 근데 너한텐 해야겠어요 너랑 같이 있으면 개만 불쌍해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하고 엄마 남편 이웃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마세요 알겠나요? 10번 개랑 고양이 키우려고 하는 미혼 20-30대 애들은 들어라 니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건 말이야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것과 다른게 없고 아예 똑같다 저거 봐라 애 딸린 몸으로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 지능이라면 그냥 키워 그러다 나중에 쳐버리든가 말든가 추가 아니 당연히 훈련도 시키지 제가 왜 안시켰겠어요 훈련소에 데려가가지고 훈련 받은 적도 있고 저 역시 집에 같이 있을 땐 지점교육 당연히 시켜요 그리고 왜 일을 안하냐 이런 말도 있는데 저요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노는 거 아니라고요 여하튼 훈련을 받으면 잠깐씩 좋아지긴 하는데 얼마 지나면 또 그래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거죠 또 이 아이가 짖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배변도 좀 안돼요 여기저기 막 흘리고 싸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 빙빙빙빙빙 도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행동들도 훈련을 시키면 좋아지긴 합니다마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어느 틈에 반복되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그 옆집이 이사오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짖는 걸로 찾아오는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웃집에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저희들 잘못이 맞고 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엄마가 당장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낮에 외출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무서워 못 나가겠대요 그리고 저도 직장에 있으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특히 엄마한테 약속이 있는 날이면 일도 손에 제대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저희 남친도 계속 불편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가는 건 일단 계획에서 지우기로 했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성대수술을 해가지고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최후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일단 옆집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조금만 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이고 성질내는 거 보소 추가 그리트 그지같네 아니 아무리 기존 이웃들이 조용히 했어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개 짖는다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면 기존 이웃들은 개 짖는 소리를 참으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여자는 이걸 보고 뭐야 둘 다 일을 안하나 이 지랄 개를 왜 그동안 못 고쳤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노력을 안 한 거지 왜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 남들이 항의하는 건 할 일이 없었으니까 2번 훈련 후 괜찮아졌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거 100% 견주 잘못입니다 꾸준히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좀 된다 싶으니까 뭐야 이 집 괜찮아졌네 이러고 손을 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가 되는 거고 할 거면 끝까지 그리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3번 뭐라고? 옆집에 양해를 구해? 아니 이게 그냥 양해만 구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4번 강아지 목청을 따서 벙어리로 만들 게 아니고 단독으로 이사를 가셔야죠 단독에 가서도 그렇게 같이 사는데 돌아버릴 것 같으면 뭐 그때 수술을 고려하던가 이건 뭐 바로 목청부터 딸 생각을 하네 헐 5번 데려온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끝까지 제대로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걸림돌, 상대 수술 이딴 소리만 쳐야 되고 있네 누가 너 시끄럽다고 목청 따 버리면 기분 좋겠냐고 개가 제대로 키워받지 못하는 건 이 글만 봐도 알겠다 데리고 왔으면 제대로 키워 아니 최소 기본은 하면서 키워 6번 아니 저기요 그 개 도대체 왜 키우는 겁니까? 빙빙 도는 거 이거 아무리 봐도 정신병 같은데 불쌍해 죽겠다 진짜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그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구든 간에 책임을 지세요 개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고 주변 이웃도 불쌍하고 직장 때문에 제대로 키워 못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계속 개가 훈련을 해도 안 된다는 둥 옆집 사람들은 일이 없어 한가하다는 둥 이렇게 남탓을 하고 난리야 7번 이런 와중에 옆집의 양해를 구한다는 거 야 진짜 양심도 염치도 없구만 하긴 그래 너 같은 것들이 개를 키우니까 꽁빠라고 욕을 쳐먹는 거요 8번 내가 봤을 때 너는 개 키울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성대수술 빙빙 돈다고 너 평소 산책 같은 거 아예 안 시키는구나 딱 걸렸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쓴이 역시 도망갔고 남탓하다가 도망갔어요 원제 강아지 교통사고 보상 문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강아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줄은 당연히 착용을 했었고 우회하며 들어오던 자동차에 조수석 쪽 바퀴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고 후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을 가길래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 차량도 확인을 했는데 차주는 강아지를 못 봤대요 아니 깔린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 접수도 안 했고 아무런 연락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경찰은 아이고 이거 보상받기 힘들겠는데요? 소송을 하던가 차주와 합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차주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니 강아지를 주인이 알아서 조심시켰어야지 나는 못 봤다고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래요 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사고 현장은 언덕 쪽이라 차가 아래쪽에서 진입해가지고 우회할 때는 강아지 이거요 충분히 보이는 위치라고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설령 못 봤다 하더라도 자기 차에 깔려가지고 남의 강아지가 죽었는데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목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강아지는 법적으로 재산에 속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나 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듭니다 댓글 1번 이건 누가 봐도 100% 견주 잘못 아닌가요? 걔가 아니라 네가 대신 깔렸어야죠 이거 비꼬는 게 아니고 보통 부모들이 아이랑 있을 때 차 같은 게 지나가면 본인이 차 쪽으로 서고 아이들은 안쪽으로 감싸고 그러던데 님은 뭡니까? 님이 아닌 걔가 차와 가까운 쪽에 있었나 봐요? 본인이 깔렸어야죠 끌 끌 끌 끌 끌 2번 딱 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목줄을 했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긴 목줄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네 차나 사람이 지나갈 땐 목줄을 짧게 잡아가지고 바로 네 옆에 서 있게 해야 그게 정상이지 사람도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못 보고 사고가 나는데 걔를 그랬다고 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무슨 개 주인이 잘못이 더 큰 거야 아니 100% 네 잘못이야 이건 3번 뭐 경찰이 배서 보상받기 어렵다고 했으면 형사처벌도 안 된다 이건데 이건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도 상대의 과실이 아예 없다 이겁니다 뭐 민사 걸어봐야 개값도 못 받고 소송비가 더 클 거야 어 4번 내가 너였다면 차가 가까이 오기 전에 개부터 챙겼을 것 같은데 님은 개가 깔려 죽는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너 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었죠? 나도 딱 이 생각이야 아니 도대체 뭘 하고 차 빠져가지고 개가 차에 깔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네? 보통 차가 훅 들어오면 목줄을 확 잡아채서라도 강아지 구하고 그러지 않나? 폰을 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 오는 것도 몰랐겠지 5번 경찰들 말하는 거 보니까 100% 장담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목줄을 길게 늘린 겁니다 아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법으로 늘어나는 목줄 판매 금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 막 4미터 5미터 쭉쭉 늘려놓고 다니는 거 보면 극혐이요 그지 같아 6번 아니 그래서 목줄 길이가 얼만지는 왜 안 써요? 7번 미친 야 목줄만 했으면 다냐? 아니 도대체가 줄이 얼마나 길면 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개가 죽냐? 어? 목줄만 하면 보호 의무가 끝나는 거야? 아이고 개만 불쌍하다 차주는 똥 밟았고 아이씨 강아지만 불쌍하네 주인을 잘못 만났어 얼씨구 예연병 그냥 솔직하게 포장질 하지 말고 개값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딱 이런 식으로 님의 본심을 정확히 쓸 수는 없는 겁니까? 네가 개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면 애초에 그런 사고가 생겼겠냐고 10번 아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글 써댈 정도면 평소에도 얼마나 목줄을 길게 하고 다녔을지 안 봐도 뻔하네 걔한테는 정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사고 크게 한 번 나설 거야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뭔 개죽음이냐 아휴 불쌍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걔들만 불쌍하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